한국영화아카데미의 2024년 졸업영화제 화룡점정 개최를 축하합니다. 한국영화의 위기에 대해 지금 많이들 얘기합니다. 제작자인 저 또한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미쳐나갈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. 곧 현장에서 작품으로 만나게 된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생 여러분들도 바꾼 고민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. 결국 그 고민의 답은 많은 관객들에게 만족과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면서 그 고민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이번 화룡점정영화제를 통해 그런 만족과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한국아카데미 졸업생들의 화룡점정과 그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영화 인생을 응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하이브 미디어 쿠폰이 항상 열려있습니다. 항상 연락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